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!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를 이용한다! 흐흐흐흐흐 뻔히다고 거지 투어! 거지 투어! 헉! 한번만 주세요 제발 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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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이게 바로 해안도로 지힉! 여기 봐봐 이게 뭐야! 우리가 가는 곳! 김영 해수욕장 김영 김영 해수욕장 에 도착했습니다 와우 백사장 박수 김영 해수욕장 김용현 수욕장에 왔으니까, 뭘 해야겠죠? 수영이요. 수영을 해야겠죠? 자, 여름에 시원하게 바닷속으로 풍덕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닷속으로 풍덕! 예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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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